공정한 음악 시장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이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기인디 뮤직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31일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. 새로운 문화예술 축제의 장을 만들고 인디음악 활성화를 위해 꾸려진 이 조직위원회는 가수 김종진 씨가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인디음악 활동가를 비롯한 12명이 위원 자격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. 경기 인디 뮤직 페스티벌 조직위는 축제명과 축제 개최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 축제 발전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.